잠자리 그림책은 놓치지 마라.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가슴에 이렇게 돌덩이에 얹어 놓는 것 같죠. 양육자들한테 많이 하는 얘기 중에 저녁에는 꼭 그림책 한 권씩 읽어주시고 한 권이라도 질 높은 독해가 중요하니까 아이한테 정성껏 읽어줘라. 직장 다니면서 힘들어도 잠자리 그림책은 놓치지 마라.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가슴에 이렇게 돌덩이에 얹어 놓는 것 같죠. 너무 피곤하고 힘든데 내가 그림책을 또 읽어야 돼. 그리고 여보 당신이 좀 읽어요. 아니야 당신이 오늘 읽으면 안 될까? 그리고 너무 졸린 가운데 그림책 읽기 시작하면 아이는 얘기가 재밌으면 점점 눈이 더 동그랗게 되고 다음 책을 가져오라고 합니다. 이러면 무슨 숙제하는 것처럼 야 이제 우리 여기까지만 읽고 그만 자자.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. 그러면 아이도 알죠. 내가 지금 저 사람을 괴롭히고 있구나. 책은 이렇게 읽어달라고 하는 게 아니었어.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어른의 마음을 걱정하는데요. 제 얘기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게 하려면 일단 그림책을 좋아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. 많은 양육자와 아이와 함께하는 어른들이 나도 재밌어야 재밌게 읽어줍니다. 요즘 아이들이 디지털 미디어 때문에 책을 잘 읽지 않는다.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. 사실 디지털 미디어는 반응형 매체고 저희가 순간적인 상호작용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책보다는 훨씬 더 재미있는 게 맞습니다. 그리고 어린이는 그 상호작용의 경험을 아주 즐기는 사람들이거든요. 그런데 책은 그에 비하면 그 상호작용 모두를 스스로 상상해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훨씬 읽기에 고단한 매체입니다. 그리고 처음부터 책을 좋아하는 아이는 거의 없어요. 그러면 저희는 책을 좋아하는 그 순간의 경험까지 아이를 데리고 오는 안내자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건데요. 그런 방법으로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게 뭐였죠?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그 공간 안에 아이를 데려가 주세요. 라는 말씀을 드렸죠. 이제 그 다음의 단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 다음은 책에 관해서 질문하고 또 책 속에 나오는 궁금증, 여러 가지 그림을 보고 이게 뭘까? 또 써 있는 글씨나 거기 있는 무늬를 보면서 이건 뭘까? 이런 궁금증을 교환하는 시간? 그런가 하면 책에 나오는 그림을 따라 그려본다든가 책과 비슷한 물건을 만들어본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경험의 시간을 늘려주시는 게 중요합니다. 저희가 도서관에 가는 일, 동네 책방에 가는 일 만큼이나 집에서 책을 가지고 노는 시간을 좀 편안하게 개방해 주시는 게 중요한데요. 그렇게 생각하면 너 몇 시 되면 학원 가야 되니까 몇 시까지 시간 남지 그 시간에 우리 책 읽고 가자 이런 얘기를 하면 정말. 별로 안 읽고 싶겠죠. 이건 그 책과의 경험을 쌓는 시간이 아니라. 어떤 계획을 수행하는 시간이 돼버리기 때문입니다. 그런데 이렇게 의무감으로 하는 일들은 자발적 상호작용이 아니어서 이 말도 하지 않는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한 이 작은 책하고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. 그런 점에서 뭐 학교에 가서 학원에 가서 책을 읽는 일이 어린이한테 과제로 주어질 때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. . . . . . . 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